진 이거는 뭐 읽는 게 없네 그쵸 뒷내용까지 읽었나 보다 이게 단 거 같아요 더는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내리는 거였구나 여기가 목적지라는 것을 안 알려줘 뭐야 와 이렇게 타? 오우 개간질하게 타네 목적지가 아니니까 안 내린 거야 얘네들이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지 여기는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야 샤워 좀 하자고 어 털리바모 샤워 좀 시켜버려 역시 어드벤처 게임답게 이런 거 정말 잘 만들어요 진짜 자 지금 가야되는 길이 이쪽 이쪽이 길이 모였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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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GTA급으로 물리엔진이 좋아요 차량 운전이 이 게임은 차량 운전 씬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리엔진이 좋다는 얘기는 애초에 언차티드가 차량 운전 게임을 어드벤처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만들었다는 거지 오 오 오 오 오 오 쉣 더 파킹 물리엔진 개좋아 매드맥스보다 더 좋은 거 같애 매드맥스도 사막에서 오프로드 할 때 이 정도는 아니거든 물리엔진 이리로는 못 가겠지? 어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이쪽인 거 같애 오케이 가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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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오늘 demande 여기서부터 진짜 걸어가야겠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걸어가야 될 거 같은데 아니다 이게 길이 있는 거야 이게? .. 와 이게 길이여 와아 뭐냐 저거 아 저거 원숭이 저거 아니냐 원숭이 원숭이 막 이렇게 꼬리 이렇게 흰색 검정색 있는 애 아 저기네 오케이 가자고 오프로드 죽인다 진짜 얘가 오른쪽이야 이거 얘 자세히 보니까 가는 길이 바퀴 자국이 좀 힌트를 주네 바퀴 자국이 힌트를 줘 아 마다가스카르 원숭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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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이 길부터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한다 여긴 아아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오케오케오케 아아 오케오케 아오케 그 다음이 문제지 오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이 여기로 가서 이제 올라가 올라가 오케오케오케 아아 이렇게 아 이만했어 미안해요 어 저기 될거란 생각은 못했어 오우 원숭이들 원숭이 저기 로드키라면 안돼 원숭이 로드키라면 안돼 어 한 번에 못올라가네 한 번 더 시도해봐 아 추진력을 전혀 못받는다 못간다 이게 여기서 추진력 못받아 아 여기서 여기서 추진력이 감속이 돼버려 이거 진짜 내려야된다 이거 오케 애들도 내려주는거니까 여행킬 많네 그러게요 가는 길은 또 자유도가 없어요 그쵸 게임은 자유도가 있는데 가는 길이 결국 정해져 있는 거지 그쵸 그니까 네비가 없는데 길을 찾아야 되는 느낌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 샘 그니까 크리스토퍼 컨텐 세졸이 아 마디가스카의 마디가스카의 에이비의 시간에 그래서 에이비의 에이비의 파이럿 캡틴이 에이비의 카카오탕을 에이비의 카카오탕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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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카오탕은 타워를 그리기의 카카오탕을 그리기의 카카오탕을 그리기의 카카오탕을 그니까 이는 이는 우리 마지막 대장 2번 대장 3번 대장 준다는거 아니야 얘 놀리면 그치 흰수염처럼 살면서 이는 우리 벽에 이스탕을 에이비의 카카오탕을 이는 우리의 카카오 이는 우리의 카카오 이는 우리의 카카오 자동차 앞에다가 바퀴 걸고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네이트 아이고 웅덩이로 빠지자 그렇지 여기다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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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를 아 새 뭐 있네 지금 다 걸고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자 아 워드팩 오셨구요 갑자기 원피스라고 근데 스토리가 진짜 원피스에요 지금 얘가 왜 도대체 자기가 보물을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해적들을 왜 끌어모으는지 감이 안와요 해적들한테 끌어모은 해적들한테 하나하나씩 병사를 주고 대장으로 지정해주는 건 흰수염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차 타면 되나 자 자 이런다고 될까 야 근데 이거 신기하다 이게 끈 연결했다고 된다는 게 신기하다 원래 이쪽에서 끌어주는 힘이 있어야되는데 같이 아 아 아 제대로 연결하긴 했네 그래도 원피스가 원래 해적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아 그냥 다 짬뽕 됐네 와우 와우 스펙타큘러 도전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언차티트폰은 빨리 사서 깨버린다 하면 팔아버려 웬만하면 가격 안 떨어져서 BJ들 아닌 이상은 그냥 파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2회차 3회차까지 해야 돼서 바로 못 팔아요 어? 잠깐만 아 이게 일로 가네 오우 야 이거 누가 먼저 왔어? 누가 먼저 오지 않는 이상 이럴 수 있나? 아 왔네 아 왔네 걔도 어떻게 알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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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고장 가나 이거 안내리고 그냥 곧장 가나? 한번 가보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았어 오우 수납까지? 이거 그냥 가도 될까? 야 애들아 견제좀 해줘 여긴가? 아 여기 아니다 잘못 왔다 어 미안 미안 야 아니 바닥에 바퀴자국이 있길래 바닥에 바퀴자국이 있어 쟤네들을 죽이면 안될거 같애 죽이면 내가 바로 발각돼버려 진짜 한대 막겠다 아 아 와 미친 야야 이거 다 죽여야돼 안죽이고 할 수가 없네 여유가 안돼 이거는 다 죽여야돼 이거는 권총밖에 없어? 오마이갓 와이? 원래 내 총 사라졌네 이거 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털리반노 같이 싸워주네 오우 나이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이 쪽에 내려가서 총알 먹어야 돼 수류탄도 드디어 나오네 오케 잡았고 스나 잡았고 수류탄 개니 던졌어 지들도 반격하기 시작했어 오우 야 이거 무섭다 이거 화염병 화염통 가스통 터질거 같은데 기름통 오케 나이스 지원 자 무기좀 받으러 왔습니다 저 전작이나 똑같네요 3타 3.4 되는 총이 그대로 있네 오케 이 총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런 총 다 죽였지 자 그러면 건너갑시다 자동차 어디갔어 오케 자 앞에다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 잠깐만 일단은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됐죠 여기서 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채고 그 다음에 타서 아 총알 괜찮습니다 디디디디디디디 오케 어 뭐야 하나 더 부서야돼? 오케 하나 더 있네 어 줄로 다리를 무너뜨리면 되고 driven 데 어 쪼쪼쪼쪼 쪼쪼쪼 쪼쪼 쪼쪼쪼 쪼쪼쪼 쪼쪼 쪼쪼 으 neste 엚 엉 sedan 에덨 저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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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이제 갈 수 있어요 갑시다 야야 됐습니다 어? 방향 돌리라고 여기 아니야? 왜? 여기 아냐? 여기 맞을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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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똥같애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아하핍 으아니 어흐 난이 났다 난이 났다 트럭째로 움직인다 쟤네들 병력 채워가지고 트럭이야 두세대는 다니는데 아 이거 게임이어서 자동차 엔진 빠지진 않구요 시즈라면 현다이라면 그럴 수 있지 어 유튜브는 나누드 멀티니그는 하루에 하나씩 영상 올라갑니다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라가요 어 어휴 여긴 왠지 전쟁탈거 같지 않냐 야 한마탕 버려 간다어어어어 자 됐어 얘들아 내려 내가 한놈 처리했어 내가 한놈 그냥 로드킬 해버렸어 어딜 이렇게 숨으면 숨어도 됐지 얘네들? 케이들 어딜 감히 들어와 이 짜식들아 뜨라 그대로 있어라 어 잠깐만 수류탄? 어 AK AK가 훨씬 낫고 잠시만 수류탄은 같이 먹었냐? 오케이 먹었네 그렇지 그대로 잡고 있어 아주 잘했어 야 너 그대로 있어 얘가 라스트인거 같애 더 있네 오케이 끝 됐어요 아 수류탄하고 이건 뭐지? 야 이 미친 세고 있었네 어우 나 깜짝이야 야 이것도 완전 이거 주인공도 이거 똑같은 자식들이야 유물 다 파괴하고 다녀 완전 그냥 싹 다 다 부수고 다니는거야 어 보석 필요도 없는거 야 보여줄까요 이거? 보잖아 그냥 이거 딱 보면 이게 끝이야 예전에는 이런거 돌리면서 뭐 찾으면 경험치를 줬거든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자